와... 망정했어... 나와 똑같은 양아치 원중인데 응... 자... 멜롱이죠? 아 물버? 물버는 다 똑같거든 조금바 저게 뚝땡이 물버 있잖아 엄마랑 비슷한 뚝땡이 좋다 파이시는 맞다는거야 지금? 네 뭐죠? 아 얘 아니고 쟤다 너무 뚝땡이 아니야 너? 이건 괜히 낙하네 아니요? 네 사람의 이름이예요 네 사람의 이름이예요 엄마야 똑같이 닦아 조금바 사파리카 사파리카 길바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파리월드 오신 곳 진심으로 날아갑니다 내일 저녁까지 연아들과 같이 모음의 도움되어 피터키틴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혹시 안전벨트 안전벨트 몇이었을까요? 안전벨트 없는데? 그럼 이 차는 아들웨트가 없어요 하하 소년치 여기 잔전벨트 없어요 여러분들 고라하게 표시 있었어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바로 맹수 친구들을 만나보러 갈텐데요 근데 맹수 친구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 흰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준비가 되셨나요? 네 아 너무 좋아요 준비가 되셨다면 자 하나 둘 셋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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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지금 바로 맹수 세계를 들어왔습니다 첫번째로 만나면 평범 친구 바로 여러분들의 한국코라 친구 오른쪽에서 바로 짜잔 짠짠 아 있다 찾았다 자 우리 한국코라 친구 따로 백두성사롱이 그리고 시베리아 호래이너부터 불리는 애들인데요 1라운드 왼쪽에서 다 사업니다 얘네들은 자 아 여기있다 앙컷이야 앙컷 앙컷인거 같은데요 시베리아나 백두성에 온 기분 같네요 굉장히 낙관있어요 차선은 조그맣다 프로이동에 다 사업으로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어디? 저기 오잖아 어디? 안 오는데? 그냥 가려졌어 네 저기 사업발이가 지나가고요 어 지나간다 지나간다 아 있다 아직까지 그녀째를 빰빵하지는 않는데? 개방하고 살펴지나갑니다 아 근데 좀 올라가있는거 보니까 스콥이나 맛있어 저희는 척척척척척 친구 우리 한국코라 친구 널 만나보셨고요 사자는 네 천희의 왕 라이언킹 우리 아프리카 사자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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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자 나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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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지? 어디있지? 정석인데? 아 노점 벽석인데? 하얘는 지금 전부 다 자고 있어요 하하하 자고 있어요 아니 하얘는 왜전히 어 자고 있네요 자 그럼 거기 상관해야겠죠? 벌써, 벌써, 벌써 아 아 또 자고 있네요 아이고 사자랑 전투하는 라이벌 강북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의 굿소록 기도하신 라이언킹 바로 여러분들 왼쪽 바위에서 난다니까요 카메라 올려주세요 오 안콜 콜 진짜 멋있어 오오오오오 개멋MR 개멋써 저게 수코시야 저게 수코시 Viktoria 와 와 그런지 안콜이 까지 진짜 멋있다 ㅋㅋㅋㅋ 라이언킹 집중 와 안코시즈 오 오 가야돼 저게 수컷 앞에서 사자 있다 아 있다 있다! 얼른 말 있다 있다 있다! 아 있네! 아 저기는 어떻게 해? 못떠어 못떠어 피타큐티는 사클럴드 그리고 롤스틴벌리 두 곳이 필요해 나중에 오시면 탈을 탈기 때문에 탈을 제거하고 크기가 작은 거 볼 수 있고 뭐지? 오 대박! 방금 왔다! 먹이를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호랑 친구들 밥 먹어야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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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친구 저희도 너무 잘해서 계속 따라오네요 오 지금 던져벌치 촬영한 줄 알았어요 짭발라쿵마르치면 그 애미 파이백 나 쫄깃쫄 근데 이런 데 봤을 때 생각보다 좀 쫄깃해서 아기군 같을 수 있는데요 아 저기 진짜 위험한 곰인데 곰은 이미 트로스님 밑으로까지 자라나실 거였어 너와! 안녕하세요 피이스 피이스 진짜 급 쟤 박았지 마라 쟤 박지 마라 곰 왼쪽에 계실 여성분이니까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얼굴 넓길래 왼쪽에는 집어난 남자에요 왼쪽에는 집어난 남자입니다 게장고미 너무 재밌어 뭐지? 보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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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